당신과 만난 지 벌써 19년.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더 나은 비만 치료는 없을까? 고객을 위해 고민하고 오직 비만 하나만 바라보며 세상에 없던 만족을 선사해온 당신의 온신은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 저런이십니다. 그런 당신에게, 당신이 걸어온 길에 당신이 흘린 빵빵으로 당신이 꿈꾸는 비만 치료의 미래에 우리는 모든 것을 걸고 있어요. 앞으로 만날 더 놀라운 당신의 이야기 기대해도 좋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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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